지금 사용하시는 그 사포 지금 갈려요? 완전 잘 갈려요 아까 써볼 때 좀 많이 털어야 하던데 방수가 그럼 한 200번? 100번 안되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갈아보니까 150번대는 아닌 거 같고 지금 이 끝이 있네? 네 한 200번에서 300번대 사이인 거 같아요 여기가 레이디언은 워스가 다르고 스토로봐라 붙어있는 것 같고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라붓님 입술이 좀 벌어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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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붓님 입술이 좀 벌어왔어요